강남 65호 건물주 유튜브 한달 수익 20억 이상 크리스찬 장성규 전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 결혼이란 오스카 와이드 결혼이란 필요에 쫓겨서 서로를 속이는 예술이다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장성규 유튜브 채널 수익은 한달에 20억 이상 강남구 청담동 65호 건물 빌딩 매입 서울 강동구 고독동에 위치한 고독 그라시움으로 이사 1983년 4월 21일 생으로 39세이며 고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키 187cm 85.7kg이며 가족으로는 배우자 이유미 아들 장아준 장예준이 있죠 배우자 이유미 씨의 아버지가 이상열 화백이시며 1983년 10월 13일 생으로 장성규의 첫사랑이자 동갑력의 친구입니다 둘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첫 만남은 중3 때였다고 하며 5년 뒤인 21살 때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약 10년간 열애 후 2014년 5월 11일에 결혼했죠 이유미 씨의 직업은 미술교사이며 화가입니다 장성규의 책 내 인생이다 인마에 그림 또한 그렸습니다 장성규 아나운서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JTBC 아나운서 강지영이 본인과 종교가 같아서 종교적인 대화도 한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가끔 워크맨에서 기독교적인 드립을 치기도 합니다 장성규가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 중학교 3학년 때 사귀는 사람이 있던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 교회에 가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JTBC의 아들 장성규입니다 먼저 전국에 계신 골드미스 골드미스터분들께 먼저 사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 장가갑니다 다이어트 와중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분들 계시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뭐 예상대로 되던가요 다이어트 연자라고 살 빼는 이야기만 추구장창 들려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 이번엔 달짝지근 입에 들러붙는 연애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이 달달한 연애의 시작은 무려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 단짝이 어느 날 심각한 표정을 짓게 물어봤죠 야 너 왜 그러냐 녀석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정말 좋아한다고요 친구 응원을 해주기 위해 녀석과 함께 교회를 갔지요 친구의 말로는 교회 다니는 남자아이 중에 고백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녀의 인기는 절정이었습니다 친구에게는 내 스타일 아닌데 평범하잖아 너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타박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 후 저는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 갔지요 고등학교 때엔 우연하게 독서실을 같이 다녔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녀는 친구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어쩌겠습니까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봐야 했을 뿐이었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상담을 빌미로 권 전화를 그녀가 참 잘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털툴한 성격에 자상함까지 들어가춘 그녀는 너무 착했습니다 심지어 수신자 부담으로 권 전화까지 받아줬으니까요 장성규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대학 입학 실패를 하고 재수를 하게 되면서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재수가 끝날 무렵 그녀는 제 친구와 헤어졌고 저는 마음이 통했습니다 대학 입학도 중요했지만 그녀는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내가 여자로 보여 수학이 넘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착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오랜 시간 알아왔던 터라 우정과 사랑을 헷갈려 하는 것이라고 호집더군요 마음을 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아니라고 버둥거렸지만 그녀는 요지부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쓴 잔을 마시고 다시 삼수에 들어갔습니다 문제집을 푸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다시 전화를 걸었죠 너 내 여자친구 하라니까 싫어 굴욕입니다 대학생인 그녀의 눈에 삼수생인 제가 눈에 들리가 있나요 그녀는 제가 계속 들이대니 아예 절연을 선언합니다 친구를 잃기시 타는 거였습니다 이번엔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살을 빼기로 했습니다 제수와 삼수를 거듭하면서 불어난 살이 무려 25kg 전화기로 가는 손을 동요매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 절식 수준까지 이르며 뺀 살이 25kg이었습니다 외모에 자신감이 붙은 나는 다시 도전했죠 제가 봐도 잘생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이 11월 4일이었습니다 그녀를 왕심역에서 만나 버스를 타고 오는데 오늘 뭔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버스 정전형이 한참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했죠 직장이 생기면 바로 결혼하자고요 그녀가 되찾아 준 꿈 대학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어렵사리 들어간 대학 목표는 오로지 직장을 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야만 꿈에 그리던 그녀와 결혼할 수 있으니까요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회계사 시험까지 마구 도전했지만 쉽사리 향후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연희때처럼 도서관을 갔지요 책을 펴들었지만 어찌나 졸리던지요 내가 너에게 독이 되는 것 같아 하고 싶은 걸 고민해봐 내가 옆에 있으면 네 꿈을 찾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 우리 헤어지자 그녀의 이별 선언에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핑계가 다 있냐며 발버둥도 쳐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난생처음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뭔지 고민해보게 되었으니까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속마음을 깨닫게 된 것도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게 된 MBC 신입사원 오디션 프로그램인지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MBC 주말 예능 프로그램 우리들의 일밤의 아나운서 공채 코너 신입사원에 출연하여 당시 최후의 5인까지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활력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최종 합격자 3인에는 들지 못했으나 한 MBC 관계자가 JTBC로 이직하며 당시 눈여겨보았던 강지영과 장성규를 특채로 영입 2011년 JTBC 계곡과 함께 장성규는 아나운서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는 쿨가이 너에겐 학가이 드디어 명분이 생겼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번듯한 직장도 생겼으니까요 그녀에게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더니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내가 생각나면 연락해 입사 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옆에 있는 것만이라도 행복하니까요 입사 후 1년쯤 지났을 때 그녀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제 직장도 생겼으니 결혼하자고요 드디어 제 꿈이 이루어집니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그녀와의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동갑내기지만 저보다 성숙하고 배려해줄 줄 아는 그녀는 제겐 천사입니다 5월 11일 이루어지는 결혼식에선 절친 배치기와 사유리 누나가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품절남의 대열에 합류하지만 그만큼 성숙한 아나운서로 거듭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유미야 널 위해 만들어서 내 몸을 받아줘 많이들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65억 건물주 장성규 붕어빵 형제 많이 컸네 단체 잠옷샷 장성규가 가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장성규는 4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예준이 생일 축하해 막내 생일 기념 단체 잠옷샷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죠 공개된 사진 속 장성규는 아내 두 아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 카메라를 응시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성규는 지난해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65억 원의 빌딩을 매입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체 얼마나 번거냐 풀이 선언하고 수입 20배 오른 아나운서 결국 이렇게 됐다 방송인 장성규 65억 청담동 건물주 됐다 프리랜서 전향후 방송인 1호 급성장 안원소 때보다 한 달에 20배 가까이 수익 올라 이사한 새 집도 의리의리 눈길 끌어 방송인 장성규가 65억 청담동 건물주가 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장성규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 주식회사 아티즈 마인드 명의로 지난해 10월 청담동 소재 지상 4층 규모의 빌딩을 65억 원에 매입했죠 2020년도에 설립된 회사는 장성규가 사장을 아내 이유미 씨가 이사를 맡고 있는 사실상 가족회사로 방송 관련 콘텐츠 및 사업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규는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해당 건물을 매입했는데 향후 방송 관련 사업 목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JS 부동산 중계 양진호 이사는 13년 된 건물로 건물 앞에 있는 도산대로 프리마 호텔이 최근 4,085억에 매각됐다며 프리마 호텔은 아직 개발 미정이기는 하지만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본 건물이면 상권은 고급 업종으로 탈바꿈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죠 JTBC 아나운서 출신인 장성규는 지난 2019년 아나운서 직을 7년 만에 그만두고 프리랜서 전향 후 봉인 해제된 입담으로 대세 방송리로 급성장했습니다 아슬아슬한 멘트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일명 선놈규로 뜨거운 인기를 모았으며 예능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너무나들며 재능을 발휘해왔죠 한 방송에서는 자신의 급증한 수입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밝혔는데요 그는 아나운서 때보다 한 달에 20배 가까이 올랐다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액수를 벌고 있다고 언급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크리스천 장성규님과 가족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